오곤이 뭔가 흘린다리 보다 밑에 오곤 건체를 이렇게 쏙냈어 일정된 느낌이네 왼오근바스이고 왼손이 높게 너무 접혀있거든 알겠는데 오른손 푸시 오른손이 이렇게 밀어당한 느낌이야 너무 높게 닿아요 왼손 갈비 잡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른손 오곤을 한 번 포기해요 오른손 오곤을 한 번 포기해요 오곤이 진짜 길어요 오곤오곤 오곤이 많이 됐어 오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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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손 손윤어 오곤이 오른손 손윤어 오른손 손윤어 오른손 손윤어 오른손 손윤어 왼손 손윤어 저기 impressive 누군다라고 이렇게 그렇지 목은 틀리면 안 돼 그게 내 맘대로 그렇지 않아 마지막으로 미쳐서 오렌지 오드라이 내가 타고 있는 거야 됐다 군대는 대화가 되는 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갚아요